한 손으로 들어도 정말 가벼울 정도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PC 업체, PC 조달 업체 컴트리의 문영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본부장님 컴트리가 지금 뭐하는 곳인지 혹시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랜드 PC 컴트리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 PC는 일반적으로 개인용 PC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정보부처, 교육청, 지자체 이런 쪽으로 군 쪽으로 저희가 PC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방공서에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잘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약간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여성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증으로 해서 전체 PC 업체 중에서 최다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게 되면 그런 모든 지표로 해당하는 모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다 받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직원분들 반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생산하실 때도 그렇고 성실하게, 디테일하게, 오히려 정말 신선하고 디테일하게 생산을 잘 해주고 가시고 사회적기업이네요? 네, 저는 비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태국으로 매년마다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친구한테 PC가 고급이 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PC로 교육을 받고 학교에 다니게 되고 꿈을 이룬 그런 사례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세워지게 됐고요 2050년까지 개발도상 국가에 컴퓨터 교실을 100개 구축하자라는 비전이 생겨서 올해로는 처음으로 태국의 첫 번째 컴퓨터 교실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면서 글로벌한 기업이네요? PC만 있나요? 이 PC만 하는 거죠? 이 PC하고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이거는 상하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아, 상하로 조절되는 모니터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은 장시간 안 자겠잖아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손으로 모니터로 피벗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점이 있나요?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기능 오래 앉아있어도 시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도 있고요 시력 보호, 시력 보호 되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미니 PC가 있어요 자, 미니 PC가 정말 미니미니한데요? 정말 작죠? 한 손으로 들어도 정말 가벼울 정도로 저 테크 리뷰 된 것 같아요 되게 컴팩트하고 마음에 듭니다 컴팩트한 사이즈가 사이즈가 작으면 성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일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동일하게 이 작은 미니 PC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PC를 한 5년 주기로 교체를 주로 하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미니 PC는 슬림해야 되다 보니까 모바일로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데스크탑하고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퍼포먼스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에 전혀 부족하고 되게 미니미니하면서 좋네요 다 들어갈 게 들어가 있죠 귀엽네요 아기자기하다 이거 왠지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보통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데 개인용으로 이거는 좀 추가로 구입을 많이 하세요 저도 맘에 드네요 사양도 i3부터 i5, i7까지도 8세대로 저희가 이번에 또 출시를 했고요 메모리도 추가 장착이 다 가능합니다 추가 장착이 가능해요? 메모리 하나 들어가면 끝일 것 같은데? 그렇죠 작지만 강합니다 여자분들이 혹할만한 디자인과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머 귀여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컴트리에 꿈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되고 싶고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업체가 한 중소기업이 거의 50개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10위권 밖에 16위 정도에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6위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25년까지 저희가 천억 달성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천억 달성 목표요? 저희 옆에 대표님도 계시는데 그런 비전이 있죠 오 멋지네요 저희가 단순히 그와 동시에 매출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개발도상 국가에 올해는 태국 교실을 첫 번째 구축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쪽까지 저희가 컴퓨터 교실을 무료로 구축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와 멋진 마인드다 되게 멋있는 마인드네 너무 예쁘네요 정말 뾰딱 그림을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누구시죠? 컴투리 대표이사 이숙영입니다 컴투리 기업의 대표님이십니다 이 쪽에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언제 이렇게 설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설립하게 된 배경은 IMF 시절이에요 IMF 시절이에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이제 올해로 21년차 21년차에요?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여기 제가 많이 못 들어봐서 신생인가 했어요 네 얼마 안 됐나 했어요 저희가 민수 쪽이 아니라 공공 쪽이다 보니까 공공 쪽에서는 나름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데 민수 쪽에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이 계획을 하고 창업을 했던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IMF 때 직장을 잃게 돼서 뭐 그런 살아야 되니까 가정주부로 있던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진짜 IMF가 많은 걸 바꿨네요? 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20년차가 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이게 엄마였기 때문에 두 달의 어머니이셨기에 그래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원래 이거 띄워드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컴퓨터로 그러니까 주부셨는데 보통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어쩌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납품하던 대표님이 IMF가 나오고 실직을 하고 하니까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은 없다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컴퓨터를 사실 그때는 본 적도 없어요 이론상으로만 컴퓨터학 개론에서 배웠지 CPU가 중앙처리장치 메모리가 두 기억장치 딱 생각나는 게 그 두 가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위로 붙이고 왔던 것 같아요 모르면 날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 뭐 보통 제가 두세 시간씩밖에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퇴근하자마자 다시 또 컴퓨터 위에 앉아서 모든 정보를 다 찾고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됐죠 그 당시에는 또 컴퓨터가 더 어렵게 느껴지만은 실제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보급화가 되고 그때는 가정에 거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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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저도 컴퓨터를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집집마다 컴퓨터를 설치하러 다녔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직접 설치하러 다니셨어요? 네 직원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굉장하신데요? 네 진짜 엄청나게 진짜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쌓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림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일체형 PC요 모니터만 있으면 전부 다 되는 거네요 네 관공소에서 이런 걸 되게 선호하겠어요 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되게 고위공무원들 고위공무원분들 신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본체가 필요없이 그냥 바로 이것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24인치 모니터 그리고 얘가 메인 모델로 관공사에 많이 납품이 되는 본체 그리고 얘가 신제품이죠? 네 신제품입니다 미니멀하게 나온 PC 일단은 전부 다 슬림하고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체로 이제 자 감사합니다.